매 순간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셔야 할 일은요. 이거예요. 참나 자리에다가 던져버려라. 참나 자리에다 던져버려라. 제가 참나, 에고 이렇게 그리잖아요. 그러면 에고 안에만 참나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밖도 참나예요. 그래서 이 에고를 참나 안에다 던져버려라 하는 걸 몰라 해서 참나 안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에고가 더 작은 참나 자리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에고를 감상한 게 참나이기 때문에 그냥 에고를 사실 에고를 참나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. 던져버려라. 던지는 방법은 몰라만 하시면 돼요. 괜찮아까지 쓰시면 더 좋고 몰라 괜찮아 하고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. 몰라. 괜찮아 하고 참나 자리에 던져버려라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. 이 참나의 양분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. 에고는 결국 혼과 육 아닌가요? 그럼 이게 신과 신이죠. 마음 작용. 생각, 감정, 오감의 마음과 진짜 물질적 몸뚱이잖아요. 육과 혼이 이 참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. 이상한 생각만 하고 이상한 감정 느끼고 불안에 떨고 우울에 떨고 하던 이 감정이 생각과 감정이 이 참나라는 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지혜롭고 자비로워져요. 생각은 지혜로워지고 감정은 자비로워져요. 그럼 이 육신에는 기운이 꽉 차면 이 참나의 기운이 꽉 차면 황제냉에게 나오죠. 염담 허무. 몰라 해라. 그러면 참나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. 몰라 하고 참나에다 성냥에다가 혼과 육을 던져버리면 염담 허무하면 진기정지 참된 에너지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거다. 병이 어서 들어오겠느냐. 그러면 혼과 육이 다 참나에다 던져버리면 몰라 괜찮아만 하고 있으면 혼과 육이 다 건강해지고 온전해져요. 그러니까 수시로 몰라 괜찮아 하시라는 거예요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. 두 번째 자명이 있어요. 참나 안에 있는 육바람이 내 진리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 실제 몸뚱이를 건강하게 만들어라. 진리로. 진리로 충만하게 하라. 자 일단 몰라 해버려라. 그 다음에 자명해져라. 일단 몰라 해버리면 기독교에서 말한 칭의 하느님 만나는 성령 체험이 가능하고 자명하게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다 보면 자명하고 온전하게 그럼 혼이 자명해지는 걸 성화라고 하고 육이 자명이 건강해지는 걸 영화라고 하죠. 육이 부하라는 걸. 육이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걸.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논리도 성령에게 모든 걸 던져버려라 하면 돼요.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라. 맡기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돼요? 혼이. 혼이. 애고가 뻘 생각 안 하니까 건강해집니다. 깨어서 알아차려 보세요. 자 여기도 자명은 당듯이 있습니다. 자명이 혹시 어떻게 깨어나요? 그렇지만 지금 자명을 따로 빼본 거죠. 그래서 참나랑 하나가 될 때는 나에 대한 몰입이고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죠.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 방법이 있어요. 이건 나에 대한 몰입이니까 몰라 괜찮아는 오직 모른다 하고 존재하는 나 자신만 알아차리면 돼요. 그러다가 혼과 육을 건강하게. 이것만 해도 이미 혼과 육이 참나의 바다, 참나의 연못에 던져진 거니까 충만하고 채워집니다. 그런데 그때 이걸 도와주는 방법은 깨어서 참나 자리에서 알아차려주는 거예요. 내 마음을 알아차려주면,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려주면 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.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조화로워져요. 자비로워지고. 그리고 내 몸뚱이의 오감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다 보면 내 몸이 충만해지고 덜 아프고 막힌 기열이 뚫리면서 온전해져갑니다. 깨어서. 왜 그러냐? 자명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. 내 안에 음양우행과 육바라밀, 이니에지신의 원리가 구석구석 몸을 자명하게, 원래 프로그램대로 치유해줘요. DNA도 건강하게 작동하게, 내 마음도 건강하게 작동하게 도와줍니다.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해요? 참나의 바다에 던져버려라. 성냥의 바다에 던져버려라. 너의 모든 존재의 일체의 것을. 그러면 그 일체의 것이 생각, 감정, 오감이죠. 그리고 내 몸뚱이도 오감으로 느끼니까 몸뚱이랑 마음을 던져버린 격이에요. 던져버리고 쉬어라. 거기서 온전해져가는 내 마음과 몸을 바라보면서, 알아차리면서 더 자명한 쪽으로 가게 양심성찰을 해주면서 인도해라. 그리고 몸관찰, 몸관찰 해주면서 몸의 에너지체가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줘라.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되는 걸 도와줘라. 아시겠죠? 참나 자리에서 도와줄 수 있지, 애고가 욕심낸다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. 던져버리고 쉬는 중에 참나 자리에서 참나의 안목으로 내 마음과 몸뚱이, 혼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라. 이게 공부의 전부 아니에요. 이게 기독교에서 칭의, 성화, 영화라는 게 이게 다예요. 풍덩하셨나요? 이 얘기 듣고. 던져버리세요. 던져버리세요.